그 어떤 뒷광고 없이 진행하는 영화 소개, 웅플릭스 영화편. 이 영화 첫 장면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 영화는 고증에 충실한 실화입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은 모두 실존인물입니다. 영화 박열입니다.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보는 역사, 박열편 제목, 나는 개새끼로 소이다. 자, 이 영화를 지금 저와 함께 살펴보실 건데 왜 제가 갑자기 영화랑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가? 박열이라는 인물 혹시 들어보셨어요? 독립운동가 박열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해서 지금 이 퀘스트가 업로드돼서 여러분이 보는 이 첫날, 이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영화랑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박열,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자, 제가 2017년에 학교 교사 재직 시절이에요. 이때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한참 신나게 놀고 있을 때죠. 수업도 하고 재밌게 지내고 이럴 때였는데 어떤 학생이 영화를 보고 왔나 봐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 영화를 선생님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는데 기대 안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된 영화, 박열입니다. 믿겨 그렇겠지만 하나하나 다 그린 거예요. 너무 잘 그렸죠? 저는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자, 이 영화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2017년 개봉했고요. 러닝타임은 이렇게. 그리고 관객 수가 요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조금 더 흥행을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준익 감독님의 이런 영화가 있다. 라고 소개를 드리는 건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뒷광고도 없습니다.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고 꼭 이날 업로드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영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이 박열이라는 청년이 3.21운동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요. 일본에 건너가서 그냥 그냥 일본에 건너가지 뭐. 건너가서 인력거랍니다. 박열이에요. 자, 이제 이재윤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인력거 하면서 이제 일본 손님들을 태울 거 아닙니까? 일본 손님들을 태우고 막 인력거로 막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제강점기 아니었습니까? 3.21운동 직후였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되게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요. 조생증이라고 우리를 낮춰 부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금을 제대로 안 냅니다. 일본 손님이 돈을 제대로 안 내는 거야. 그랬더니 돈 주셔야죠. 라고 했다가 뜨들어 맞아요. 일본 손님이 한국의 이제 박열을 뜨들어 패는 거야. 인력거꾼을. 근데 그 누구도 말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서름. 우리가 하나하나 기록되지 않은 그 일제강점기 때 차별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 선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첫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뜨들어 맞고 너덜너덜 돼가지고 이제 에이 하면서 이제 돌아오겠죠. 본인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선술직 같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료들이랑 같이 있는 곳. 거기에 돌아왔더니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박열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리따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났타까 바꾸여로데스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꾸여로 아니 근데 그 발음이 그렇게 된다면서요. 제가 일본어는 잘 못하지만 아났타까 바꾸여로데스까 박열을 일본식으로 읽으니까 바꾸여로 이렇게 읽었나봐. 그렇게 했더니 이제 누구야? 깜짝 놀랐겠지. 처음 보는 여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박열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여자예요. 일본 여자인데 박열을 찾아와가지고 이쁘게 바꾸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 아니 날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했더니 여기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개새끼. 아니 뭐라고?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제목으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개새끼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게 우리가 쉽게 쓰는 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왜 이 여인은 바꾸여로한테 개새끼라고 했을까? 그 내면을 보면은 이게 박열이라는 분이 이제 글을 써요. 어디에? 월간 청년조선. 청년조선이란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새끼라고 하는 작품을 쓰는 거야. 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거 뭐 심의에 걸리고 이런 거 아니야. 욕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 개새끼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읽어보니까 나는 개새끼로서이다. 하늘을 보고 짓는 달을 보고 짓는 보잘것 없는 나는 개새끼로서이다. 높은 양반의 가랭이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져 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가 뜨거운 주의기를 뿜어대는 나는 개새끼로서이다. 이런 글을 씁니다. 자 우리는 문학시간이 아니고 저는 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뭘 보거나 하는 거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돼요. 단 이 글에서 느껴지는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좀 전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이 개새끼라고 하는 이런 글을 읽었던 이 일본 여인이 너무 감명받았나 봐. 아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을 꼭 가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박열을 찾아온 거예요. 다시 이제 장면으로 돌아오면 그럼 찾아와서 뭐라고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물어봐요. 혹시 배우자 있음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때 여기서 응? 했겠지? 그러면서 이제 뭐야?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어서 합니다. 혹시 배우자가 있으면 나는 동지로서만 교제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 먼저. 그랬더니 여기 있는 박열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갑자기 미소를 짓고 미소를 짓더니 어떻게 됐다?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동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거하자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동거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동거생활을 할 건데 본인도 아나케스트라는 거지 아나케스트.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아나케스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동거가 시작이 됐는데 아나케스트.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제가 사상을 다루고 있는 어떤 윤리과목이나 이런 거는 잘 몰라요.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역사에서 보는 이 아나케스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정부주의를 믿거나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야. 그럼 무정부주의가 뭐냐? 국가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무정부주의자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대부분의 무정부주의자는 대체로 국가 권력이라든가 지도부, 어떤 뭐 지배계층의 권력을 부정하는 사람들인 거지.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의 평등권이나 생활권이나 자유권을 딱 침해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그 당시에 무정부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무정부주의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무정부주의자가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영화 속에서 이 분들은 무정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아시아사 과목 선택하시는 분들 배우잖아요. 박열과 간의 구름이 있고 무정부주의 동아시아사 하라니까 지금은 바꿀 때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정부주의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거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해서 둘이 오붓하게 시간도 보내기도 하고요. 서로서로 생각을 공유하면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읽은 책을 가지고 서로 소개하면서 이거 번역해볼까? 이거 번역해볼까? 이러면서 서로서로 학술적인 어떤 교류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런 교류까지 굉장히 친밀한 동지로서 지내면서도 연인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그려지는지 모르겠네. 영화에선 잘 그리고 있는데 근데 마냥 러브스토리를 다룬 영화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동거하는 장면과 관련된 이야기는 극히 일부로 나오고요. 이들이 하고 있었던 활동이보다 박열이 만든 단체 불령사입니다. 물론 불령사 이전에도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요. 이 불령사라고 하는 단체가 결국 뭐였냐면 뜻을 함께하고 있는 무정부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 계열의 무정부주의자들이 모여서 뭘 한다? 우리의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친일적인 한국인들을 가서 뜨들어 패거나 또는 친일 부호들을 처단해서 거기서 자금을 훔쳐오거나 이런 식으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비밀 조직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령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서로 뜻을 함께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다. 또는 찾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연구 결과 박열이 의열단과도 연결고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 일본 내부에서 어떤 폭탄을 던지거나 일본 내부에서 누군가를 암살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단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뭔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뜨거운 가슴을 갖고 뜨거운 심장을 갖고 활동했던 이 사람들 불령사라는 단체에 속된 여러 동지들이 나옵니다. 이 안에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왜 하필 불령사냐면 일본이 아이고 침쳤네 일본이 자기네들이 우리를 신민지배할 때 말을 듣지 않는 조선인들 그들은 우리를 조선인이라 불렀죠. 그때 멸망했던 나라는 한국이잖아. 대한제국이 멸망했는데 우리를 조선인이라고 낮춰서 그들이 좀 그렇게 부른 건데 그들이 볼 때 이제 말을 듣지 않은 조선인들을 불령선인 이렇게 불렀어요. 불령. 불령하다 이거지.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선인, 조선인들 말 듣지 않는 조선인들 그 말 그대로 차용해서 불령사라는 조직을 만든 겁니다. 어? 너희들이 우리를 불령선인으로 불러? 알았어 불러봐. 그럼 나 불령사 만들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923년 9월 1일 지금 오늘입니다. 오전 11시 58분 딱 100년 전입니다. 딱 100년 전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 리트 규모 7.9의 강진이 발생합니다. 뚱뚱뚱뚱뚱 지진이 났어요. 7.9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7.9의 규모의 강진을 겪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올해 초에 아마도 저기 그 중앙아시아 서아시아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티르키에랑 시리아 인근에서 그 강진이 일어났어요. 혹시 알아요? 그게 리트 규모 7.9였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인가 어디 강진이 7.9였어요. 그랬거든. 이번에 그 칠르키의 강진도 엄청나게 규모가 컸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쳤잖아. 이랬다고. 그래서 이렇게 터진 지진을 우리는 관동대지진. 일본어로 간토대지진이라 불러요. 관동대지진이 1923년 9월 1일 오늘이야. 100년 전 오늘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차례만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진까지 계속 흔들립니다. 중요한 건 푸연 연기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자 좀 볼게요. 관동 대지진을 보시면은 그 당시 집계로 사망 10만여 명 이재민 20만 명 정도 되고요 3일간 도쿄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3일 동안 도쿄에 불이 안 끊어지는 거야 왜 그랬게? 11시 58분이라니까? 점심 먹어야죠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당시에 그럼 사람들이 점심 먹으려고 가스불 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불을 켜고 근데 일본은 싹 다 목조주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한번 붙으니까 지진 나니까 그 한 오전 11시 58분 불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영화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일본 애들끼리 강요 회의를 하는데 너무 덥대 그랬더니 밖에 온도가 40도가 넘었대 다 불이라서 그래서 화재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죠 게다가 쓰나미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57만 가구가 유실되고요 190만 가구가 파괴되는 엄청난 대규모의 지진이 터진 거예요 이 지진은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최대 규모 지진입니다 메이지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이런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너무 큰 지진이었으니까 예상치 못하잖아요 지진은 자 근데 이때 미국은 뭐하고 있었다? 일본이랑 친했죠?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선택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모금 운동이에요 미국이 야 일본 도와줘야지 야 동아시아의 우리의 우방국 아니야 도와주자 해서 일본을 막 도와주려고 모금 활동까지 한다고 그래서 관동 대지진을 검색하시면 이런 장면들이 다 나옵니다 나와서 그렇게 뭐 성금 모금 활동까지 하면서 미국이 이제 일본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일본 내부에서 이거 수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본 내부의 강류들 내용으로 좀 가봅시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일본은 이 지진이 터졌을 때 어떻게 이걸 수습하려고 했느냐 일단 굉장히 불안정했습니다 그 당시 총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내부 대신 바뀌는 과정이었는데 일단 그 당시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하하하 동아시아사 친구들 배우잖아요 그죠? 동아시아사 친구들이 배우는 거야 이 기간 동안 다이쇼라는 연어를 쓰는 그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가 꽤나 많이 발전해요 그래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교과서에서 나와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민주주의에 대한 열풍이 마구마구 터져 나올 때야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권 요구 또는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민중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이에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했거든요 1920년대 초중반에 사회주의가 전 세계를 다 덮고 다닙니다 특히나 동아시아 지역에 1922년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거예요 게다가 국가통제로부터의 자본이 독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대학의 자치와 출판 저널리즘이 발전하면서 실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올 때야 1차 대전 끝난 직후에 엄청난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그 무렵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우리나라 그죠? 일본 입장에서 보자고요 이건 일본 입장이야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3.1 만세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그죠?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고 이걸 진압하는데 꽤나 애를 먹었어요 일본 입장에서는 해외까지 뻗어나갔잖아 전 세계에 있는 언론들이 다 주목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문명국 됐으네 이러면서 자기네가 문명국이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인권을 존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던 일본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거잖아 간신히 진압했거든 게다가 민중들이 대규모로 한꺼번에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는 겁니다 통제하기 힘들구나 그리고 우리가 실제 교과서 배우지 않지만 타이완에서도 이런 민족운동이 벌어지기도 해요 왜 그랬을까? 타이완도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그랬거든 또한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 끝났습니다 1918년에 끝났어요 중요한 건 1차 대전 중에 일본은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진짜 개꿀 빨았습니다 왜? 전쟁터는 유럽이야 동아시안 전쟁터가 아니잖아 그럼 일본은 무기 팔아가지고 돈 엄청 벌고요 참전해가지고 이득이란 이득을 다 취한 거죠 게다가 중국까지 진출해서 산동반두를 점령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난 이제 꿀을 빨았다고 중요한 건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쟁 중에 풀로 가동했던 무기 공장이 이제 뭘 만들어야 돼? 무기를 못 만들어 여긴 지금 없네 자 포탄을 만들던 공장에서는 뭘 만든다? 물병을 만들기 시작해요 물병, 생수병 이런 거 총알을 만들던 공장에서는 뭘 만들어? 분필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필품은 마구마구 쏟아냅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자가 늘어나고요 그렇게 물건을 또 사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했으니 그렇게 해서 이제 192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서 회사령을 폐지하는 거죠 이거 한국사회에서 배우잖아 20년대 회사령 폐지 요거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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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데 중요한 건 전쟁터에 참여했던 일본 군인들이 대거 귀국합니다 그렇죠? 공장이 풀로 가동하면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해서 많이 뽑아놨는데 한국에서도 노동자를 많이 데리고 왔는데 걔네들이 돌아오는 거야 1차선 끝나고 돌아왔다고요? 일본 애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어? 나 뭐에서 먹고 살지? 나 취직... 아 나 취직해... 아 뭐냐고 야 조선직 너 나가 뭐야? 일자리를 놓고 갈등이 벌어져 일본 애들이 돌아왔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야 왜? 그들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라 불리는 한국인들이 그 노동자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중들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상황까지 겹치는 그 과정에 배에 지진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각이 교체되는 과정이니까 부실 대응했겠죠 서로 책임 소재를 놓고 지들끼리 분열해서 아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정치들 잘하는 거 있잖아 책임 미루기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내부에서 폭동의 조짐이 보입니다 어? 일본 천왕에 대해서 와! 막 천왕에 군까지 가서 와! 이러면 폭동의 조짐이 보이는 거야 폭동이 일어나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거를 진압을 못하겠다 싶은 거죠 누가? 일본 내각이 그래서 일본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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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미 물러났던 그 당시 내모 장관 이제 나중에 복직하게 다시 새롭게 임명되긴 하는데 미저노렌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좀 그린다고 그린 건데 그 배우님 성함이 아마 김인우 배우님이실 거야 항상 일본인 역할로 잘 나오세요 일본어를 되게 잘하시고 그렇게 연기를 되게 잘하시거든 이분이 연기하신 미저노렌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타고 있다고요 아니 조선인이 여기저기 방화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강렬회의장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들어서 뭐야? 진짜야? 진짜 그런 일 있어? 육군 대신 물어보죠 이분도 이제 연기자입니다 진짜야? 대체 누가 그럽니까? 아이고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조선인이 진짜로 우물에 독을 탔습니까? 조선인이 진짜로 방화를 하고 다닙니까? 그 다음에 미저노렌타로가 뭐라고 했다? 아니 뭐 누가 뭐 그럽디다 이게 지금 중요합니까? 민중들이 지금 천왕국 앞에 가서 천왕을 위해서 막 천왕에 대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빨리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천왕한테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민중들을 자제시키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자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된다? 화살을 돌리는 거죠 누구한테? 한국인한테 그래서 뭐 할 말 하 아닌데 암튼 이렇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일정 계층, 일정 부류, 일정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국가 전체를 안정화시켜야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육군 대신이 어떻겠다? 9월 2일 지진 발생 하루 뒤 이때 오후 6시를 기해서 개엄령을 선포합니다 개엄령 뭡니까? 비상사태예요 그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군경이 실제로 국민들의 자유권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개엄령 우리도 군사정부 시절에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개엄령을 선포한 거죠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여기서 일본 정부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다수의 조선인이 과격한 사상을 가진 자와 개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규합하고 있으므로 제한 군인의 소방수, 청년 단원 등이 협력해서 그들을 경계하고 유사시에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라 일본 정부의 개입이 있었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여기서 말하는 과격한 사상은 20년대에 유행하고 있었던 사회주의 또는 무정보주의 그들과 규합하고 있어서 제한 군인이라는 얘기는 일본 청왕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일본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군인, 일본 군대 소방수, 청년 당원 등등이 이제 유사시의 적당한 대책 무슨 얘기야? 알아서 해, 나는 모르쇠로 방관할게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민중들이 군인들과 민중들이 자, 경, 단을 만들어서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합니다 스스로 이때 쓰는 경자가 얘들아 경찰할 때 쓰는 경자예요 이게 뭐 깨우칠 경자 경찰, 경비 이럴 때 쓰는 경자거든 스스로 경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들은 경찰이 아니거든 일반 학생들, 군인들 그냥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죽창 들고 가거나 일본 돌아가는 그 칼을 가져가서 한국인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합니다 학살했다고요 자, 이정현 배우님이신데 실제 이제 연기를 되게 잘하셨어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 처음 봤을 때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기셨는데 실제는 독립운동과 후손분으로 알고 있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연기를 잘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에이, 에이, 조선인지 한국인인지 일본인지 모르잖아 외부만 보면 구별이 잘 안되잖아 그래서 시킵니다 이렇게 에이, 15엔 50전 해봐 여러분 해보세요 15엔 50전 그건 한국말로는 15엔 50전이지 근데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이거 한번 발음해보세요 저는 일본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본어는 그냥 안났다 와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저는 일본어 잘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래 제가 이거 번역기 돌려서 갖고 온 건데 발음을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들려드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발음해야 돼 다시 이게 따라하면 쉬운 거 같잖아 근데 이게 일본인들이 발음하는 장음이라는 그런 발음이 있대요 저 일본어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국인이나 중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티가 난대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어를 아무리 잘하는 일본인이 있어도 그들이 한국어라면 좀 어색한 게 느껴지잖아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지 이거 시켜놓고 쯔고 앵고 짓으니 에이, 조선장 피를 묻히고 찔러서 죽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이었겠냐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희생당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만약에 이분들 이 배우님을 뭐라 하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자경단 친구들한테 입장이 바뀌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지 야 일본인들 따라해봐 경찰청 창살 해봐 너네 못하잖아 뽕잎 쌈 생채 해봐 못하잖아 어? 너네 뭐 경찰청 창살 이런 거 잘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이런 거 시켜 한국인인지 일본인지를 구별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발음을 못했다고 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 사진이에요 진짜 미안한 애들아 이 사진을 받고 아무튼 그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집계한 것 또는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는 게 보통 조선인 희생자가 6,6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그 영화에도 그렇게 나와요 6,000명이 넘는 사람이 단 3일 만에 희생됐다고 영화에도 나와 3일 만에 집계된 숫자만 6,600명이라고요 6,600명이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뭐 기사나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다 보니 최근에 연구결과에 따르면 2만 3천명이 넘는다란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희생이 벌어집니다 학살이 벌어집니다 한국인이란 이유로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남자들만 죽였다? 아닙니다 이미 만삭이 된 만삭이 되신 어머니의 배를 찔러서 태아랑 어머니를 같이 죽였어요 이렇게 해서 학살이 벌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동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간토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대학살입니다 아무 이유 없는 한국인들이 그저 한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다고요 이 사건이 관동 대학살입니다 1923년이에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빠르게 자경단이 활동하고 너무 많은 조선인이 희생을 당하니까 일본 강요들이 좀 당황한 겁니다 어? 3일만에 6천명 너무 많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이게 통제가 안 되는 범위까지 넘어가면 국제사회 여론도 눈치를 봐야 되는 일본이고요 그쵸? 그리고 왜 진압을 하는데 자경단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수습을 하지? 골치 아픈 거야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야 안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한놈만 골라봐 조선인 중에 한놈만 골라봐 조선인 중에서 한놈만 골라봐 그 한놈을 타겟으로 우리가 희생양 하나 만들자 자기들끼리 계획을 한 거야 어떻게? 조선인에게는 영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원수로 딱 적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 명 찾아와 그게 누구야? 나냐? 나야?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홍보하는 그 문구가 뭐였습니까? 조선인 최초의 대역죄인입니다 대역죄 이따가 볼 거예요 자 말 안 듣는 조선인 중에 가장 말 안 듣는 조선인 역사상 가장 버릇 없는 피고인 그리고 일본 열두를 발칵 뒤집은 사상 추위의 스킨들 박열이 희생양으로 뽑히게 된 겁니다 박열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열이라는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박열을 체포를 했겠죠 일본인들이 한 눈만 골라서 딱 고른 게 박열이야 불령사를 조직하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폭탄을 폭탄을 이제 밀반입 해가지고 폭탄을 이렇게 뭐 터트리거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기도 했어요 실제 그런 모습도 영화에 나옵니다 그래서 폭탄을 가지고 오고 이걸 누구를 암살하려고 했느냐 등등등등 죄목을 씌워가지고 잡아갔어 잡아가서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문하는 그 검사 측이죠 이제 조사관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테마스 가이세이 다테마스 가이세이 가이세이 암튼 다테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이 재판을 맡아서 이제 검사 측인 거야 조사하는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대역지로 그냥 결론은 정해져 있어 그래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박열을 데리고 와서 얘기합니다 불령사는 사회주의 단체가 맞는가 그때 박열을 뭐라고 했다? 응 그건 아닐세 불령사는 아나키스트 단체일세 그 영화에는 이 사람이 31살인가로 나오고요 그 당시 박열이 22살이에요 여러분 20대 초반이라고 20대 초반 아나키스트 단체야 굉장히 떳떳합니다 뭐 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폭탄을 입수하려 한 것은 혹시 혼자 계획했는가 라고 물어보니 뭐라겠다? 그래 나 혼자 계획했네 중요한 건 이때 불령사 단체들이 싹 다 잡혀갔거든 그래서 박열을 취조하고 나서 여기 있는 다테마스가 누구를 불렀다? 바로 가네코 후미코 아까 전에 이제 동거를 했던 가네코 후미코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안 썼네요 생각해보니까 가네코 후미코 우리 말로 이제 박문자 여사입니다 가네코 후미코야 가네코 후미코를 데리고 와서 똑같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자 폭탄을 입수하려고 한 것을 박열과 함께 모의했나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대답할래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박열과 함께 도모했다 진술이 어긋났죠 그쵸? 박열은 혼자 했다고 하던데 굉장히 당황하더니 변호사 불러줄게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해요 서로 진술이 안 맞았어 그쵸? 물론 왜냐면 따로따로 수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서로 이제 뭔가를 교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뭔가 이제 사건이 점점 미공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뭔가 좀 이야기가 점점 어긋나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그런 스토리도 딱 전개를 해요 영화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수감되어 있었던 다시 다시 물어봅니다 다테마스가 물어봐요 근데 박열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이었냐면 생각을 계속하다가 아 그들이 나를 표적으로 삼아서 그들의 관동 대학살을 묻으려고 하는구나 를 캐치한 거지 이미 다 알아 아 저것들이 자기네가 지은 죄를 덮으려고 나한테 이렇게 큰 스캔들 하나 만들어서 덮으려고 하는구나 어디서 많이 봤죠? 뭐 하나 터지면은 뭐 연예인 기사 뭐 기사 이런 거 덮으려고 하는구나 생각한 거지 좋아 그들이 짜놓은 판에 내가 영웅이 되어줄게 라고 생각한 거야 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암살할 계획이었는가 그랬더니 박열을 뭐라 그랬게 미치놈이야 뭐? 미치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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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게 당황했겠죠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요 다 알아듣거든 미치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황했을 거야 박열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너스레 떨면서 아니 그거 몰라? 자네 히로이토 황태자 그 당시에는 황태자였어 아직 천황 되기 전이야 히로이토 황태자가 어릴 때 이름이 미치놈이야 인거 아직도 몰라 미치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이 진짜로 미치놈이야 찾아봐 히로이토 천황의 아명 어릴 때 이름이 미치놈이야 제가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의 지금 이 발언이 향후 재판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미 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문이 끝나요 그리고 수감된 상황에서 여기 있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이제 가네코 후미코 나중에 이제 방문자 여사님 이 둘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 이제 교환을 하거든 서로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서로 이제 애정을 계속 확인을 해요 중요한 건 일본에 있는 그 감옥에 한국인 이제 죄수라고 하죠 미안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죄수니까 죄수의 편지를 딱 받으면 그걸 다 읽어보고 넘겨줄 거 아닙니까 중간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옳지 않아 무정보주의자가 결국에는 천황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절대 권력자를 부정한다니까 그렇잖아 그냥 그게 안 돼가지고 다 삭제하고 검열하니까 나중엔 단식투쟁까지 해요 단식 안 먹어 안 먹어서 입을 벌리고 막 음식물 넣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박열과 가네코미코가 수감생활하면서 서로 편지도 주고 받고 또한 이때 가네코미코가 본인의 생각이나 있었던 일들을 자서전 형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요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에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후세다스지 라고 하시는 일본인이 계세요 이 변호사인데 이분이 박열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은 고토쿠슈이 대역사건처럼 몰고 갈 가능성이 있네 자 이번 퀘스트 동아시아사 친구들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죠? 고토쿠슈이 들어봤죠? 자 고토쿠슈이 대역사건이 뭐냐면 1910년에 있었는데 천황을 암살하려고 계획했다라는 죄목으로 사형시켰어요 근데 실제로 고토쿠슈이는 이 죄목에 해당이 안 되거든 원래 고토쿠슈이는 천황 암살 계획을 알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모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죽였거든요 이렇게 이 사건이 있어 그래서 후세다스지가 이 상황 다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이거는 고토쿠슈이 사건처럼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누가 봐도 조작됐고 너를 천황을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죄목을 씌워서 죽일 것 같아 사형시킬 것 같아 그러니까 기소를 중지하겠네 이 재판 못하게끔 막겠네 이렇게 했더니 박열을 벌어졌다 그거 하지 마시오 사형이 들어와서 할 말을 못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22살이야 이제 23살이라고 내가 스무살 때 이거 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일제강중기 때 박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재판에 할 조건 그래 일본 너네가 나를 재판장에 세워서 나를 대역죄인 천황을 암살하려는 죄목으로 나를 사형시키는 거 알겠다고 너네가 깔아준 판 내가 들어갈게 단 너네가 나를 법정에 세우고 싶다면 조건이 있으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들어주라 첫째 나 박열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은 일본 천황을 대표하여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나 박열은 조선 민족을 대표해서 법정에 서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재판관이 법복을 입는 이상 나는 조선의 예복을 입을 것이다 아우 아우 이 보임이 이 크로즈업 해주면 안 돼요? 와 나 나만 소름 돋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선의 예복을 입겠대 관복을 입겠다는 거야 조건입니다 너 법복 입고 나올 거야? 그럼 난 조선의 관복 입을게 예복 입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둘 나는 조선 민족을 대표해서 일본이 조선을 강탈하여 행한 강도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법정에 서는 것이므로 나의 이러한 취지를 알릴 선언문을 낭독할 것 내가 왜 재판장에 끌려나는지 나의 선언문을 낭독하게 할 것 셋 나는 조선말을 쓰겠으니 통역관을 쓸 것 지금 일본입니다 여기는 일본 재판장에서 한국말을 쓰겠다는 거예요 넷 내가 앉은 자리의 높이를 재판관의 높이야 갖게 할 것 하.. 장난 아니죠 자 근데 여기서 후세 다 쓰지라는 사람이 이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재판이 아예 열리지도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서로 서로 조율을 하다가 좀 양보하게 좀 양보하게 이거 좀 아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는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 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거잖아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두 개를 삭제합니다 이거를 취소합니다 대신에 이런 걸 얘기하죠 대신 혼인신고서를 받아달라 하시오 해서 박열이 가네코 후미코랑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그거를 승인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런지 이제 박열의 와이프가 되죠 나 훗날 가네코 후미코가 물어봅니다 응? 하고 물어보니까 우린 사양당할 거야 시신은 가족만 수습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화에 나옵니다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가네코 후미콘 가족이 없어요 가네코 후미코 당신이 내 아내가 되면은 우리 가족이 당신의 시신을 수습할 거야 가족이 되어야만 죽고 나서 시신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조건을 달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920년 2월 26일 1차 공판 날입니다 자 1923년에 대신이 벌어졌고요 26년 음 제가 나이 계산을 잘못했네요 1923년이 이제 그럼 박열이 21살 때입니다 20살 21살 이때야 이때야 20살 21살 자 그러면 1926년 2월 26일 1차 공판입니다 실제 가네코 후미콘 조선의 치마족을 입고 왔어요 우리의 전통 한복을 입고 왔어 일본 재판장에 우리 한복을 입고 딱 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뒤에 있는 방청객들이 아 박수 치거든 한국 방청객들이 그리고 나서 박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등장합니다 진짜 조선의 관복을 입었어요 흠 하면서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야 재판장에 재판관에 재판장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흠흠흠흠 이러면서 뒤에서 막 박수 치고 이러고 있죠 이제 나중에는 이 재판이 열리고 나서 뒤에서 이제 방청을 하고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이제 소란스럽고 한국과 일본이 나눠서 싸우고 이러니까 다 퇴장시킵니다 나중에는 퇴장시키는데 어쨌든 관복을 입고 나왔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일제강정기입니다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이 얘기합니다 일본의 재판관이 나마에로 맞아 이거 흠흠 이름이 나마에로 맞아? 찾아볼까? 나마에로 일본어로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때 박열을 뭐라 그랬다? 나는 박열이요 그게 당황한 거야 아까 조선말 쓰기로 한 거 취소했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재판관이 고레와 조선 조선오 데스까? 하고 물어본 거지 그랬더니 그렇다 뭐 하하 약간 이런 모습 아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끄응 하고 있었던 일본이 일본 재판관이 또 물어봅니다 나마에로 가네코미코 나는 박구 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박구 문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구 문자입니다 문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네코미코미코가 이미 이제 혼인신고서를 냈으니까 이제 박열의 아내 박문자 여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재판 장면이 되게 좀 뭐랄까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종종 그 클립 영상처럼 보여준 적도 있는데 여기는 학원이니까 보여줄 순 없지만 자 여기서 가네코미코미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정부주의자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무정부주의자고 일본 천황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재판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한 인간 세상을 짓받는 악마적 권력이 천황이며 황태자다 니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천황제라는 사상은 권력의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형용서를 포장한 것일 뿐 이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민중을 희생시키려는 권력자들의 잔인한 욕망이다 하면서 천황제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연설하듯이 쏟아내요 제가 이제 요약해서 갖고 온 건데 엄청 쏟아낸다고 그리고 박열도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굉장히 연설하듯이 얘기해 1차 공판이 끝납니다 그랬더니 막 일본 재판관이랑 그 정치인들이 이게 무슨 박열에 무슨 뭐 연설장이야 자기들끼리 막 싸워 너만은 말 있냐고 막 어떻게 그 발언을 다 듣고 있냐고 엄청난 발언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 2차 공판입니다 이 2차 공판 당시에 여기 있었던 후세다스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었던 변호사 후세다스지가 재판장 안에서 판사한테 일본인이 일본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 사건은 대지진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자행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을 은폐하려고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대표하는 대법원은 국제사회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내야 됩니다 라고 변호를 해요 요약해서 갖고 온 겁니다 또한 여기서 가네코미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구요?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서 일본에 대한 반역 정서는 없애기 힘들 것이다 지금은 자,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2023년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3.1운동 때 조선에 있었어요 3.1운동 당시 1919년 3.1 만세운동을 목격했을 때 나 자신에게도 권력에 대한 반역 정신이 일어났고 남의 일이라 생각할 수 없는 감격이 용소숨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또 연설을 합니다 이게 막 자기 결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열입니다 자, 박열입니다 자, 박열입니다 4.1운동 날 3.1 만세운동처럼 조선인의 대학살도 묻으려고 한다 하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묻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재훈 배우님께서 연기를 너무 잘하셨고요 이 전후 사정을 알고 있으면은 이 역사적인 내가 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걸 보면 관동 대학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좀 끔찍했는지 알고 이걸 보면 이건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박열입니다 박열입니다 그래서 2.08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26년 3월 25일 최종 공판입니다 자, 최종 공판에서 일본이 이야기하죠 박열한테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 이미 결론은 나와 있어요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박열이 그걸 몰랐겠냐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 박열 뭐라 그럴게 재판장 수고했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포부가 있는 사람인거지 수고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피고, 박열, 그리고 가네코, 호미코 주문!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천행에 대한 암살 암살을 뭐라고 해? 모의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사형 사형이 떨어집니다 땅땅땅 그랬더니 그 사형순간 사형선고 순간에 가네코, 호미코 뭐할게 만세를 외칩니다 만세! 만세! 재판장에서 만세를 외치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박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재판장! 이러면서 이제 상관 뒤집죠 재판장! 이러면서 막 막 하면서 또 뭔가 얘기를 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체는 자네들 마음대로 어찌할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이러면서 이제 소리지르고 그렇게 재판장면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 육체는 내 육체는 너를 마음대로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정신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자, 이렇게 해서 박열이 사형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박열의 재판이 엄청난 이슈였다는 거예요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박열에 대한 그 선거 이야기가 여러 신문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있는 그 뭐 조선일보라든가 다른 신문사들 옛날 기사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은 자기 이제 언론사가 이런 걸 보도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 기사들도 있거든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 두 나라 이게 모두가 세계가 세계라고 하면 좀 오바지만 한국과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재판인 겁니다 근데 재판장 안에서 박열이 그런 얘기를 막 쏟아내고 있는 거지 일본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 일본에 사이토 총독이라고 있어요 3.1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통치를 했던 사이토 총독 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3.1운동은 일본 입장이야 3.1운동을 간신히 진압했는데 박열사형까지 집행이 되면은 조선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지금 조선인들이 박열이라는 박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형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사형시키면은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그 후폭풍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지 왜?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으니까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박열과 가네코 호미코한테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주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감형해준다? 야! 너네 무기징역! 이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일본제국 천황폐하께서 이 박열과 가네코 호미코한테 은사 내려준다 그 감사함을 내려주는 거죠 은사장을 하사하면서 야! 우리 천황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네 사형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봐줄게 무기징역 감형해줄게 봐라 우리 천황께서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분이야 이렇게 하고 감형을 시켜줍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가네코 호미코랑 박열이 막 뭐라뭐라 하죠 사형을 시키라고! 막 난리가 납니다 사형 시키라고! 왜 사형 안 시키냐고! 이랬거든 자! 근데 여기 있는 가네코 호미코는 이렇게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7월 23일날 26년 그 재판에 있었던 그 해죠 우스노미야 형무소라는 곳이 있대요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신을 수습하고 싶은데 시신을 어디다 버려내지 말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시신을 찾아다닌다고 여기저기 시체더미를 다 훑어봅니다 많이 쌓여있는 그 시체더미에서 결국엔 가네코미코를 이제 뭐야 찾아요 묘지 같은 거 있고 버려진 그런 데서 찾습니다 찾고 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한다? 그들끼리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같은 그 불영사 동지들끼리 영화는 그렇게 나옵니다 동지들끼리 가네코미코가 최후로 저항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의 자결이었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왜냐면 여기서 야 고문하다 죽인 거 아니야? 가네코미코를 이렇게 죽일 사람이 아니잖아 이랬더니 아니 최후의 저항으로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어 근데 거기서 그 동료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하죠 뭐라고 아니 자기의 자서전을 몇 천장씩이나 썼던 사람이 내가 죽을 건데 유서 한 장 안 남기고 죽는 게 말이 되냐 누가 봐도 자살이 아닌 거죠 자결이 아닌 겁니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그리고 박열은 계속해서 형모소에 갇혀 있어요 사형집행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잖아 그리고 나서 여기에 렌타르가 다시 옵니다 그 영화인 렌타르가 와요 박열한테 갇혀있는 박열한테 와서 왜 너를 감형시켰는지 알아?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답해봐 왜 감형시켰을 것 같아? 왜? 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 3.1연동 이후에 박열이 만약에 사형을 당하면 한국 민중들이 막 일어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산채로 잊혀지게 만드는 거야 감옥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되게끔 그래서 오래오래 살아서 그렇게나마 이름을 알리게 라면서 굉장히 비웃으면서 하하하하 그렇게 이름을 알리게 하하하하 하고 퇴장해요 그 얘기를 듣는 박열은 어땠겠냐고 진짜 그죠?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복역하신 분 박열입니다 보통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은 수감되셨다가 사형당하시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뭐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시거나 근데 박열은 22년 2개월 복역하고요 일본이 폐망하고 나서 미군에 의해서 결국에는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폐망하는 모습까지 감옥 안에서 소식을 들은 거야 그때까지 살아계신 거지 그래서 얘가 지금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박연 선생님께서 그때 만약에 사형을 당했잖아 우리는 배웠을 거야 교과서에서 이런 분이셨다 근데 잊혀졌잖아 잘 모르잖아 박열 알아요? 저도 영화 정말 부끄러웠지만 저도 영화 보기 전에는 그런 분이 계셨다 이름 정도만 알았지 뭐였는지 잘 몰랐어 부끄럽지만 그랬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다 보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찾아본 거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박연 선생님께서는 석방되시고 이제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김군 선생님이 이제 박열이 그 당시 일본에 있을 때 부탁을 해요 뭐라고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 유해를 발굴해서 좀 고국으로 모셔왔으면 좋겠네 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 부탁을 들어서 윤봉길 의사 그 이봉창 의사 백정기 의사까지 삼의사 묘라고 하죠 이분들을 다 시신을 수습하고 모셔서 지금의 효창공원에 이제 안장시키는데 크게 역할을 하셨던 분 박열 선생님입니다 박열 또한 아 돌아오셨는데 한국전쟁 도중에 납북되세요 김일승 납북되셨거든요 그 납북되시고 나서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그리고 1989년 대한민국 권궁훈장 대통령장을 수여 받으십니다 자 그의 부인 되시죠 박문자 여사 이제 가네코미코는 어떻게 됐을까 잘 보면은 여기에 경상북도 문경이 박열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 고향입니다 생가터에 박열 기념관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어요 박열 기념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2003년 3월에 박문자의 묘를 안장시킵니다 여기 근데 쫙 이렇게 보이는 곳에 한쪽이 비어있죠 북한에서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 김일승 씨 몰라 박연 선생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아직도 허리가 잘려 있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그의 부인 되시는 박문자 여사님의 무덤이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박열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박연 선생님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후세다스지라는 일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영화에서는 후세다스지가 박열의 재판에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을 위해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고통받던 한국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묘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후세다스지 묘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대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일본인 최초로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일본인에게 우리가 대한민국 건국 훈장을 줬다구요 최초의 일본인으로 받았구요 그리고 박문자 여사님 가네코미코는 2018년 일본인으로는 두 번째 첫 번째고 두 번째죠 대한민국 건국 훈장 애족장을 수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열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1923년 9월 1일 오늘 이 캐스트가 업로드는 오늘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 터지자마자 일어났던 관동 대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랑 살펴봤습니다 자 이 영화 장면을 보시면요 박열 선생님이 그 아까 전에 누구야 검사 역할로 나와서 일본 양반이 대화하고 그랬잖아 부탁이 있다고 해서 부탁을 하나 해요 부탁을 해서 그 형모소 안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가네코미코와 박열 가네코미코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저런 자세로 사진을 찍으라면 찍기 되게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 박열과 가네코미코는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은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연 선생님 가네코미코 이런 사진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 상식으로 상식 밖의 일이고 굉장히 뭔가 이제 어 이 영화의 슬로건 중에 하나였던 시대의 반항 아니면 뭐 이런 모습이 좀 보이죠 그래서 박연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건데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음 저는 반 이를 강조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 아닙니다 아니야 100년 전의 일입니다 100년 전 딱 100년 전이야 우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 어 여러분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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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때 이야기야 아직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중요한 건 일본이 우리한테 여기에 대해서 간동 대학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직도 모르세잖아 우리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역사에 너무 등 역사를 너무 등한시하고 역사를 너무 이제 소홀히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안타까운데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일본이 사과 안 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일본을 반일하자는 게 아니야 저도 발전적인 한일관계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열의 마지막 대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보고 싶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영화 장면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박열이 내 육체는 자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 정신은 어찌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은 박열이 말했던 스물 넷 스물세 살 청년이 말하는 이 정신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영화 박열이었습니다 자막 옛날 스토리에